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 성도들 온라인 예배 이제 그만하시고 나오세요 교회 교회 나오세요 나오시면 우리 교회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다 교회 안에서 하명이라도 교회 안에서 다 예배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예배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제안할 때는 어쩔 수 없고 이제는 좀 예배될 수 있게 되었으니 나오셔서 예배드리세요.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여러분 고백되길 바라고 서로 인사하세요. 교인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은요. 예수 이용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이것들을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3대 정복자가 있어요. 이 지구촌의 3대 정복자로 꼽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잘 알지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또 이 나폴레옹 이 세 영웅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약간 스무 살에 스무 살에 마게도니아 왕이 됐습니다. 마게도니아 왕이 돼서 33살에 요주를 될 때까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광대한 영토의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징기스칸은 몽골의 한 유목민 집단 출신인데 이 부족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통일국가를 거설하고 그 여세를 뭐라고 유럽 전 대륙을 그렇게 휩쓸면서 거대한 몽골 제국을 세운 영웅입니다. 나폴레옹은 군인이었는데 각종 전투에서 크게 그렇게 성공을 그렇게 하고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결국은 뭐냐 황저까지 됐어요. 이 프랑스의 황저까지 그렇게 됐고 이 프랑스 치아에서 프랑스 군대는 전 유럽을 그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의 존재감이란 것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이들의 삶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혼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 영혼을 위한 영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었습니다. 그 왕국은 부하들의 그야말로 분류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다 쪼개져버렸습니다. 헬라 왕국이 다 쪼개져버렸습니다. 진기석한이 세운 몽골 제국은 고작 150년 지나고 나서 명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다 일시적인 거예요.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군에 패해가지고 센터 헤라나 섬에서 유배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비극적인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인간이 세운 나라는 함부리 영향이 컸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결정적 폐착이 뭐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생을 걸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 예배되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영원을 위해 생을 걸어낸 것입니다. 영원을 위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나의 목표다. 일시적인 것, 내 여기 순간적인 것, 내 자리, 내 이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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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기에 일시적인 것에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영원의 방향을 맞추고 영원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삶을 사는 것. 영원한 것.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드리는 물질 하나하나, 내가 드리는 시간 하나하나, 영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삶. 그것이 바로 하나의 나라 확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 이러한 하나의 나라 확장에 선두주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제자여 제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이러면 오늘부터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게 하야죠. 사사. 아멘.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매주일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인은 예수의 사상과 생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필요로 하신 것은 그의 말 그대로 인쇄된 산교본을 구실로 할 수 있는 제자들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책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제자.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간증들, 그런 꿈들, 그런 환상들 그러한 신기한 것들, 그거 다 속임수예요. 말씀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교회가 좋다, 안 좋다. 어느 설교가 좋고 어느 설교가 안 좋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전능하지도 않는데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냐 안 하냐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알아야 평가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여러분은 병신도나 신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적인 평가를 못해요. 우리 목사들은 신학적 평가를, 신학을 알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딱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은 뭘 평가할 거예요? 이 말대로만 속기도 하고, 저 말대로 속기도 하고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그야말로 정신이 뺏기고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가서 이상한 데 가서 또 이게 다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 다 성교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감정에, 어떤 기분에, 어떤 느낌에 아니에요. 성교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의자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이 내 각인 뿌리 채죠.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보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못해로부터 하던 어렸을 때 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 어른이 되어서 믿었던 사람들 이거 언제 넘어질지 몰라? 신학이 약하고,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성경이 약해가지고 언제 무릴릴지 모른다. 왜 체질이, 옛날 체질이, 불신자 체질이 하도 오랫동안 돼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한 마음을 은혜 삼아야 돼요. 아멘. 이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이 각인이 그냥 됩니까? 뿌리가 그냥 내립니까? 체질, 체질, 체질. 이거는 더 중요한 말이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뭐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교분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교분 이걸 예수님이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영계 모드 승도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시리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산 교분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동력의 모델 빌리카 바돌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열두 명이잖아요. 이걸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요. 세 그룹을 어떻게 나누느냐.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의 1그룹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친형제들입니다. 야구보,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의 1그룹이고 2그룹은 빌리카 바돌롬의 도마, 마테 이게 2그룹이에요. 오늘은 2그룹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선적으로 빌리카 바돌롬의 빌리카 바돌롬의는 성경 보면 그렇게 두드러진 활력이 없어요. 큰 활력이 그렇게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평상시에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묵상에 왔었다는 사실이에요. 평상시 말씀을 접하면서 메시야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가 온다고 했는데 온다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이 메시야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즉시로 뭐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즉시로 빌립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는 장면이 요한봄 1장 43절로 44절에 나오는데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베세라 사람이라 자 빌립도 뭐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어부 직업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 빌립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뭐 구구한 설명이 없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단순한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부은 설명이 없습니다. 따르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인생을 좌우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니에요.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아멘! 하고 따랐어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는 말씀에 아멘 하면 돼요. 심플 라이브. 아이고 신앙생활 너무 어려워. 그 가짜예요. 그 틀린 겁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어떻게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안 하려니까 힘들지.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순종 안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아멘!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말씀 아멘! 하고 따르는 겁니다. 아멘! 아, 오늘내부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벌써 설교 저먹이 나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벌써 잡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에 올인해야지. 내게 주신 직분에 올인해야지. 생을 걸어야지. 생생내지 말고 똥폼 잡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 감격스럽게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내가 생을 걸어야지.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다른 거 변명하면 안 돼요. 요한보험 1장 4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받은 빌립이 바로 곧바로 어디에 갑니까? 신구였던 나다네를 찾아갑니다. 나다네를 찾아가서 자신이 만났던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장님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세렌 예수니라 평상시에 빌립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구약성경이지 그때는 그걸 계속 묵상하였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분이 기다렸던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주저함없이 뭘 결단합니까? 믿음의 결단합니다. 믿음의 결단. 결단. 빌립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이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친구인 나다나엘을 나다나엘을 즉시 그렇게 찾아가 증거하지요. 여기서 나다나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원래 이름이 나다나엘인데 왜 바돌로메이냐 돌로메의 아들이라 해서 바돌로메이라 그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처음에 나다나엘은 처음에 빌립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냐 나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반신 반의했어요. 예수님은 원래 베들렘에 출신했는데 나살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살에 예수라고 불러졌습니다. 나살에선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시골에 조그마한 마을이 나살에선 무슨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니까 뭐 아주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특별히 고약성경에서 메시아와 관련해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나살에선 동네는 그게 무슨 메시아가 나냐 듣도 보이지 못한 여음도 없는 그 현장에 그런데 빌립은 이런 바들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봐라 와서 한번 만나봐라 와서 보라 딱 한마디 와서 보라 확신에 찬 빌립의 도전에 바들놈에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들놈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소위다. 이 말은요. 이 표현은 마태문 16장 10절에 나온 베드로의 이 고백과 버금가는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표현은 바들놈에 예수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거요. 아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맞냐 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나타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들놈의 고백이 베드로의 이 고백보다 직접적이긴 않지만 예수님이 뭐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리카 바들놈에는 성경에 이 두 사람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항상 짝이 지어 나와요. 짝이 지어 짝이. 이 둘이는요. 영진코드가 맞아가지고 함께 복음사역을 감당했어요. 초대계 문서에 보면 둘이 함께 사역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 라우디기아와 골로세 근처에 있는 히에아라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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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함께 사역했어요. 예수님의 유일성을 붙잡고 복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사역했어요. 원래 친구인데다가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생을 걸게 된 거예요. 히에아라볼리 에서 빌립이 먼저 순교합니다. 먼저 순교하고 바벨로면은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합니다. 다 순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바둘로면 말할 수 있었냐 딱 빌립 친구 통에 딱 왔는데 예수님이 이 바둘놈의 생각 말하는 것까지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녹음과 있습니까 옆에 있었습니까 자기 둘의 말을 다 알고 계시면서 쫙 풀어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와 이 전능자하고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내 속까지 달고 우리끼리의 말을 다 그대로 풀어주는 동반자라는 말인데 동반자는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70인을 파송할 때도 보면 둘씩 짝을 그렇게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영적으로 서로 동반자가 되라. 동반자들이 우리의 영적인 행동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서로가 영적으로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동반자 동반자 목사도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종을 짝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포럼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 2, 3, 7 나라 살리나 영적인 힘이 되는 이런 동반자 여러분 잊기 바랍니다. 혼자 독불장구처럼 혼자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동반자 모의가 모사꾼 쓰는 그런 동반자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맨날 딴소리 나고 세상적인 말 하고 그런 거 말고 영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은혜받고 싶고 더 훈련받고 싶고 더 제자도 하고 싶은 이런 동반자 아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정말 랩런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정말 헌신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성교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런 동반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짝을 지었습니다 영적 동반자라 그럽니다 이런 동반자들이 우리의 영적으로 서로 영적으로 힘이 되죠 그래서 전도가 있는거요 남녀 전도가 왜있냐 구역이 왜있냐 각 부서 모든 국들이 다있냐 십쳐서 서로 힘을 앞두었던 동반자대라고 아멘 영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그대라고 자문 27장 17절 이라고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로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로게 하는 것처럼 서로 서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마치 철과 철이 서로 연단시계가 강하게 만들듯이 함께 할 때 모여 영적 시너지 효과가 확 난다 영적 시너지 효과 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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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 영적 영적 동반자 영적 역할을 감당해서 하람마라 확장의 산정인들 되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역의 모델인 도마와 마테 도마와 마테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인생 전환점이 보다 명확하고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두 제자는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춘 이후입니다 갖춘 이후에는 중단 없이 보금사역에 그렇게 올인한 변역의 모델이다 모델이다 개역의 모델이에요 우선적으로 도마 하면 떠오르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심이죠 의심이 많은 도마 그러죠 찬양할 찬용도 그런거 부르죠 의심하는 도마처럼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장면이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신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 8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다시 모여있을 그때의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또다시 제자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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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 보라 그래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인해 봐라 너 그제서야 도마가 뭐랍니까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끝대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랬던 이 도마가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영적인 한 흐름을 탄 것이 뭐요 변혁의 시작점 영적 한 흐름을 타야 이게 변혁 변화되는 시작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에 대의심을 한 것도 자세히 보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그때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함께 있지 않아요 제자들과 그 공동체에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떨어져 있었던 이 도마는 만나지 못하니까 딴소리 하는 겁니다 딴 만나지 못하니까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시간표를 놓치게 되면 자기 혼자 이상한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이상한 소리인지도 몰라 영적인 박자를 맞추지 못해 흐름을 타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최우선 순위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한 번 놓쳤다 뭐 그럴 수 있죠 한 번 놓치는 좋은데 어쩌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또 또 바빠서 또 놓쳤다 또 놓쳤다 이게 습관이 좀 되기 시작하면요 다음에 영적으로 완전히 두려집니다 영적인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불신자 비슷하게 몇 달 흘러버리면 대저가 종교형이 맨딴 소리합니다 세상적인 소리합니다 육신적인 소리합니다 영적인 말하면 안 듣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공동체 하나 예배 예배를 생을 걸고 드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에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청교도들이죠 청교도 청교도는 개신교에 최고 보수적이거든요 영국에서 청교도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꼭 참석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저 청교도인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냐 왜 그렇게 그렇게 모임에 그렇게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이 언제 공동체 안에 놀라운 역사를 역사를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성령으로 말씀하실지 무슨 역사 하실지 새로운 은혜를 날로 새롭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인데 뭐 지난주일이나 이번주일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그건 종교지요 아무 감각 없지요 이번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오늘 내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지 새로운 뭔가 성령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대하고 온다는 거예요 매주에 안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본당 카본원턴이 꽉 찼 만색입니다 일단 거리 두기 때문에 온디서홀도 만색입니다 비전홀 등에 지금 차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가 조금 예배 직전에 보고가 왔어요 우리 온디서홀에 계신 분들 본당에 계신 분들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화면만 보고도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교회에 들어와 본당에도 못 들어오고 비전홀에 계신 분들 위로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의 중심을 갈갑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지만 본당이 못 들어오고도 예배 드리는 열을 무엇을 주님 보셔서 값질로 언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하는 분들이 무엇을 예배를 내가 꼭 드려야 된다 물론 집에서 드리는 것도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열어주시면 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표입니다 열어주는데 안 되고 앉아 생겼나 아이고 몇 달 동안 앉아 드리는 데 화장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잠옷 입은 자로 편하네 계속되면 곤란해요 시간표라는 게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요 복잡한 주차장을 통과해가지고요 예배 안전거하고 자세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나면 집에 하나면 학교 왜 갑니까 복잡한 돈 내가면서 뭐 하러 갑니까 집에서 하지 여러분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예배 중요성 영적 현장의 변화 영적의 다양성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는 중심을 보니까 그게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요 중심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 생각이 어디에 빠졌는지 내 자세가 어떻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속이는 거 뭐 쉽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를 우습게 보지 만으로 여기지 여기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를 속이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비전으로 와서 앉았다 하더라도 중심이 갈급하면 값을 원해 주신다니까요 4등기 1장 12주로 14절에 보면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현장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이 뭐요 도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이 있었다 성령 강림의 임재를 처음 했다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도마가 없었다면 제자 못해요 숨겨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 강림할 때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을 처음 한 겁니다 이후 도마는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가하다가 이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그 도마 순교 현장이 있어요 있다고 그래 거의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도마 순교 현장 그 현장이 지금도 있답니다 의심의 대명사이었던 이 대명사이에서 뭐요 변혁의 전도자로 완전히 그렇게 도마가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있어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더니 여러분 또 말씀이 선포된 이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의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 출신의 마태도 만인의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도둑놈이야 남의 피 땀 흘려 수거한 것 돈 빼무는 공식화된 세리 이 존재가 시대적인 전도자 된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뭐요 주저함이 없이 달았다 이 특징입니다 제자들 보면 주저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보면 5장 27절 28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래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난 따르니라 세관에 예수님 들어가셨던가 봐 세관에 들어가서 너 날 따라와 한참 일하고 있는데 세리보고 날 따라와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일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린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본 적 있냐고요 저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저는 다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나 지금 생각할 때 신기하고 놀라고 싹 통장 하나 없었습니다 내일 먹을 내일 뭘 먹을 생활비 하나님 아십니다 통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라 내가 서울 갔는데 다음 달 이달 생활 관심이 없어요 내 사업체를 다 정리해 주고 나는 오는데 그럼 애정 안 하면 야 내가 가니까 서울 가니까 생활비 한 달에 얼마씩 보내 알겠지 도장 찍어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정민이 잘 알잖아요 내 동생이 셋이 있었어요 내 밑에 내 사업체가 세 개 있었어요 너 하나씩 다 가지 끝 나는 간다 후추 형님 봐라 싹 다 올랐습니다 그대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 할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해도 없어요 인도받아 알아서 하나님 인도한대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이 다 버리라 그 말입니까 지금 그럼 다 버리고 다 신학 가라 그 말입니까 버리란 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또 지금 모든 것을 다야 주를 위하야 주를 위해 살겠다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본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것도 은혜인데 웃음씩 정신 차려보면 야 그때 좀 내가 이래가지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좀 해놓을 걸로 할 거를 참 희한하다 나도 희한하지마 지 사람도 희한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인도라 그래 멍청한 사람 멍청 세상 상태가 볼도 멍청하지요 멍청하기 짝이 없지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성인 인도는요 성인의 요사는 그런 거예요 제발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굴려고 잔재주 부르는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성인 인도 받을 시간이 없겠다 너무 머리가 좋아하죠 워낙 머리가 좋아하죠 하나 앞에 좀 멍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성인 끼어들 자리가 없어 마태가요 완전 헌신의 결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는 아프리카 보험을 위해서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를 중심으로 보험을 증거하다가 승교했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에디오피아가요 기독교 2000년대 했어요 지금은 무슬림화 때 있지만은 에디오피아 저 아프리카 유럽 다 2000년대 했어요 아시아만 하여튼간에 이게 지금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아만 우상나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삼오직으로 결론이 나야 생명권 헌신이 됩니다 삼오직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늘의 나라 오직 성력 충만이 사모직입니다 138 사도행기 1장 1절 3절 8절 예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내 삶을 드릴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들 때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의 축복을 내가 얼마나 누리냐 따라서 아깝지 않습니다 내 하나 밖에는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의 축복을 누릴 만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영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호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먹는 것도 있는 것도 자는 것도 모든 것 다 그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만 모든 염려, 건심, 걱정, 갈등, 이런 불신앙 여기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영적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여기서 옵니다 믿음이 여기서 온다고요 영계 성도들 도마와 마태처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변역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는 정거의 길을 증명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기록된 본문 3절에 보면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빌립과 받을 놈의 도마와 쉐리마태 그랬죠 두 번째 팀 중에 그거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독특하다고 느껴집니까 잡힙니까 보입니까 쉐리라는 단어입니다 쉐리마태 그렇죠 다 이름이 있는데 왜 쉐리마태 이 마태목은 누가 기록했어요 쉐리마태가 기록했어요 쉐리마태 저자입니다 마태는 자신을 언급할 때 그냥 마태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자신의 치부 과거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쉐리라는 그때는 쉐리는 도둑놈이니까요 허가난 도둑놈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 쉐리마태를 꼭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년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나 같은 놈도 제자가 됐는데 당신도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언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 마태의 기대처럼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예수 크리스토의 절대 제자로 서시기를 전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이 천러역전은 말이 있어요 천러역전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게 되고 많이 그렇게 유명한 책인데 저는 주일학교 때 수요일마다 수요예배 때 주일학교 수요일이 있었어요 수요일 때마다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천러역전을 설명해 주가지고 그 천러역전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수요일만 기다리는 거요 수요일만 기다리는 거요 기독도가 천성물을 향하여 가는데 장망승을 떠나 착 가는데 이거 설명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 수요일만 기다리는 거요 그때는요 제가 집안이 어머니 장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명주를 얻고 수요일 교회에 갔다니까요 6살 차이나니까 수요일 가서 딱 앉아서 이 천러역전이 얼마나 재미있고 수요일만 기다렸어요 이 천러역전이 보면요 주인공인 크리스찬인 기독도가 하나님의 이 무기창고를 구경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무기창고를 구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눈에 팍 띄는 것이 그게 뭐냐 나팔과 햇불 그리고 부서진 항아리 나팔과 햇불 부서진 항아리 이게 뭔 뜻이냐 기독도가 기독도가 300명을 데리고 용사도 아니요 성경에 글에 나오는데 300명 어중이 떠중이 300명 데리고 13만 5천 이 어마어마한 미대한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증거로 13만 5천하고 300명 붙어가지고 이겼다는 증거의 도구에요 도대체 인간의 기준으로 어떻게 이 도구를 가지고 승리하려 했었냐 이해 안되죠 이해 안되요 어떻게 300명 그것도 무기가 없어요 나팔과 햇불 항아리 나팔과 햇불 항아리가 사람 죽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대한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승리하게 하신 분이 완성을 거두게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원 약함 소심의 대명사에요 기도나 기도나니까 여러분 대단한 장군같으면 아니에요 엄청 의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명령한데도 또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이거 적수없어요 이거 말라 계속 확인 소심 급증이 대명사에요 사실은 기도원이 하나님 그래서 하면 섭니다 하나님은 또 잘난 사람 대범한 사람 섭니다 그런 쫄짱불을 만들어 서는거에요 기도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밖에 없도록 정글을 주어서 그 붙잡고 그대로 따라간 것 뿐이에요 햇불 항아리 나팔 자 우리의 모습과 행품과 상관없이 뭐요 하나님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약자분 자를 쓰신다 은약자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슨 능력 필요없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가진 사람 필요없어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다 하나님은 다 빼앗은거에요 은혜 받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해보가세요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리 주어도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주어도 변질되지 않고 아무리 높여주어도 교만하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이 서시길 원하신다고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런거 보지 말라고요 그게 불신한거에요 나는 나는 많은게 없었어 나는 무능했어 나는 약했어 나는 믿은지 얼마 안되었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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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필요없다 하잖아요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 그 제자들의 증거에요 하나같이 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 믿으면 된다는 거에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따라와 그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지 내가 전지전능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교회라는게 왜 시험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힘 빠집니까 그거 다 덜킨거에요 자기 자기 자기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능하심을 안 믿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하겠다는 힘들죠 여러분 주의를 할 때는요 교회를 말해서 너무 일 말고 골병 들었다 그거 다 가짜에요 나는 가짜였다는 증거에요 주의를 하면 할수록 세임을 주신다고 하나님 주신다고 할 수 있도록 아멘 몸이 너무 약했어 나는 몸이 너무 안좋아서 너무 약했어 칼빈이가 그랬습니다 그럼 거리나 서세요 저 주석 주석 전두지라 만드시라고 하나님께서요 세임을 다 그렇게 해주시고 무능한 자 유능한 자 부끄럽게 만들어버려 약한 자 강강한 사람 부끄럽게 만들어버려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말씀해 주신 적 그대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 어떻게 무식한 어부 수준으로 세금을 합니까 정거로 성경 다 성경 다 썼다니까요 마태 다 성경 빌브 다 성경 다 그 정도로 유능하게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듯이 여름 뭐 하면 돼요 강단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강단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니까 강단 말씀을 기반으로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면 돼 고집혀지 마세요 빈명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늘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말씀을 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스케일이 나와요 하나님 스케일 우리 스케일 가지고 2, 3, 7 무슨 2, 3, 7 동네 보호만 해도 못하는 내 주제에 무슨 2, 3, 7 입니까 제자들은 너희들은 모든 쪽 수고로 땅 끝까지 만민에게 아니 어부들이 다른 나라 가본 적도 없고 다 한 번도 고향을 떠라본 적 음사모 2, 3, 7 전 세계 모든 쪽 이게 뭔 말이냐고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오기만 하면 돼 영어 못합니까 불어 못합니까 의사한 말 못합니까 괜찮아 따라와 내가 알아서 다 통신자 세워 할 거니까 아멘 따라가면 돼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정신 차려지 마시고 그냥 먼저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케일을 체험하고 살아요 하나님 스케일을 체험한 사람이래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작은지 몰라 생각이 올챙이야 올챙이 눈앞에 보이는 그것밖에 몰라 이제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영계 모든 성도들 절대 제자로 하늘을 비해 당당해서는 시간표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마태봉 강의를 통해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야죠 자자 빌리카 바돌르메처럼 도마와 마태처럼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 연약을 잡고 나감으로 적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2000년 동안 이들의 이름을 불렬 정도로 영원히 영원히 상급받은 이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게 하야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힐이 일비하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야 주옵소서 예수께서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